시선 집중의 대미를 장식하는 비컨뉴스 시간입니다. 이종훈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이야기인가요? 오늘은 어제 하루 종일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들을 들썩거리게 만들었던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발단은 지난 일요일 새벽에 클리앙이라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한 글 때문이었습니다. 참고로 이 클리앙이라는 사이트는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하는 누리꾼들이 좀 많기 때문에 소위 친문 사이트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지금 유튜브에 사진을 올려놨는데요. 이 글 제목은 이렇습니다. 결국 전세 쫓겨나네요. 내용은 임대차 3법 입법 이후 전세가 2억 가까이 올랐고 결국 집주인이 실거주하겠다면서 나가라고 하네요. 너무 암담하고 화가 납니다. 그런 것이었습니다. 좀 안타까운 이야기 같잖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힘내라고 댓글을 달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했을 때 새벽에 올라오는 글인데도 2만 5천 명이 넘는 사람들이 글을 봤고 그 결과 해당 글은 추천 글에 오르기도 했어요. 얼마 뒤에 그런데 몇몇 사람들이 좀 이상하다. 이거 조작 아니야? 하는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요? 이 글이 올라온 뒤에 몇몇 누리꾼들이 글쓴이가 썼던 예전 글들을 다 뒤져봤거든요. 이른바 또 네티즌 수사대가 출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글쓴이가 11월 15일 어제 새벽에 분명히 전세에서 쫓겨난다고 했는데 지난 9월 28일 아침에 쓴 글을 보면 제 나이는 34살이고요. 집 한 채 있고 집 대출금 2억이 있고요. 차 두 대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썼어요. 그래요? 그리고 또 글쓴이가 지난 10월 6일에는 전세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네요. 라는 제목의 글을 쓰면서 전세 시세가 내가 입주할 때보다 6천만 원 이상 올랐습니다. 라고 썼어요. 그러자 누리꾼들은 9월 28일에 집 한 채 있다고 한 사람이 임대차 3법 이후에 전세가 2억이 올라서 쫓겨난다고 글을 쓰는 게 좀 이상하지 않냐. 또 10월 6일에 전세가 6천만 원 올랐다고 했는데 한 달 만에 1억 4천 원이 더 올랐다고? 이거 말이 되냐? 조작일 가능성이 높다. 이런 문제제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여기에 또 글쓴이가 7년 전에 2013년에 자신이 25이다라는 글을 썼어요. 그런데 7년 만에 34살이 됩니다. 그러니까 9살을 더 먹은 거죠. 7년 만에. 그러니까 이거 시간여행자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 이거 조작이다. 이러면서 글 하단에 있는 신고하기 버튼이 있거든요. 신고하기 버튼을 많은 사람이 눌러요. 아무튼 잠깐 같은 아이디, 동일한 아이디. 동일한 아이디. 동일한 사람이에요. 이후에 신고하기가 누적되면서 글이 차단됩니다. 글이 차단된 이후에 몇몇 누리꾼들은 아마도 이 글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지하는 클리안 사용자가 쓴 글이라는 제목으로 다른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 퍼 날라질 것이고 그러면서 조중동을 비롯한 언론들이 인터넷과 SNS에 민심이라고 쓸 것이고 또 그러면 국민의힘을 비롯한 야당에서 언론에 대한 기사를 하면서 정부와 대통령을 공격할 용도로 쓰여진 것 같다라는 음모론을 제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가끔 이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음모론이 맞냐 안 맞냐. 그런데 음모론을 방송에서 얘기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사실 어제 오전까지 일이 있었을 때 저 역시 여기까지 보고 오늘 ITV에서 이 얘기는 뺐어요. 그런데 오후에 정확히는 오후 2시 17분에 조선일보가 대형 친문 커뮤니티 전세에 쫓겨났다는 열성 회원 글도 삭제라면서 기사를 올립니다. 이미지를 지금 유튜브에 올려놨는데 조선일보는 이 기사에서 신고자들의 주장이 틀린 논리다. 그러니까 9월 말에 집안체 가지고 있다고 글을 쓴 사람이 전세가가 넘어올라서 쫓겨났다는 건 거짓말이라고 주장하는 게 틀렸다. 잘못된 논리다. 이렇게 설명하면서 틀린 논리로 신고한 클리앙 운영진이 잘못됐다. 이런 논조에 글했습니다. 아니, 집안체 갖고 있지만 자기 집 전세 주고 다른 데 전세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조선일보 역시 작년 기준 국내 주택 자가점유율과 자가 보유율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이것은 글쓴이가 거짓말했다고 몰아가는 건 잘못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조선일보가 한 가지 놓친 점이 있어요. 뭘 놓쳐요? 글쓴이가 전세로 살고 있는 지역이요. 조선일보 기사가 나간 이후에 누리꾼들이 글쓴이의 과거 글들을 토대로 해서 글쓴이가 현재 전세로 살고 있는 지역을 찾아봤거든요. 그런 것 같이 조사가 되네요. 그 결과 글쓴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소위 2년 전에 역전세난이 이뤘을 때 34평형 아파트를 2억 초반에 전세로 들어갈 수 있었고 역전세난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전세가가 정상이 되잖아요. 주변 시세가 똑같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전세 시세가 주변 시세인 4억 원이 넘는 것이 맞다. 한마디로 임대차 3법 때문에 전세가가 오른 게 아니라 역전세난으로 인해서 비정상적으로 쌌던 전세가격이 정상이 된 것뿐이다. 이런 주장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후에 글쓴이가 다시 클리앙에 장문의 해명글을 올리는데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2019년 초에 운이 좋아서 싸게 전세를 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 정상화된 전세가격을 임대차 3법 이후라는 말을 쓰면서 정부 탓으로 돌린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 이기적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본인이 이렇게 인정했어요. 조선일보와 관련해서는 저도 너무 황당합니다. 제가 법적으로 잘 아는 건 아니지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글을 내려가려고 요청해보겠습니다. 조선일보 같은 경우는 제목에서 열성회원 글을 친문 사이트가 운영진이 삭제했다고 썼잖아요. 그래서 그 기사 댓글에 보면 친문들도 이제 등 돌리는구나. 친문의 탈출 러시가 시작됐다. 부동산 때문에 친문들도 등 다 돌렸다. 이렇게 썼는데 이 글쓴이는 열성회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조선일보의 기사는 성급한 논리에 비약과 오류가 나온 셈인데 누리꾼의 말로 마무리하면요.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신문사라고 하는 조선일보가 한 명의 네티즌이 새벽에 그것도 학김에 쓴 글을 이렇게 덥석 물어버릴 줄은 몰랐다. 그런데 본인이 열성회원이 아니라고 밝혔어요? 네. 본인이? 아, 그렇군요. 아무튼 여러 가지 장면이 있는데 참 네티즌 수사자가 여러 가지를 수사를 하는군요. 어제 하루 종일 이게 새벽부터 해서 밤까지 계속 있었어요. 실제로 이 해명글이 올라온 글에는 보면, 이 글쓴이 해명글을 보면 댓글만 300개가 달렸어요.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방송 끝나기 전에 잠깐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8시 28분에 저희 방송 끝나는데, 8시 30분부터 연장 방송 이어갑니다. 저도 밖에서 보겠습니다. 돌리지 마시고요. 계속 유튜브로 저희와 함께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고, 이종훈 작가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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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